틴키를 한다고 짠데. 하나 둘 셋 둘. 일단 비슷한 높이는 두 놈 밖에 안 보인? 교회부터 갈게요. 우리 뒤쪽. 2, 3. 2, 3에 하나. 초밥집에도 있네. 산 밑에 초밥집 하나. 2, 3에 둘 떨어짐. 나 우선 둘 둘. 아시아도 트레이전이 있네. 그라 잘하신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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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은 계단 올라갈 때 한 번씩 뚝뚝 끈대 응? 뭐라고요? 계단 올라갈 때 한 번씩 뚝뚝 끈대 응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버가 잘못된다 아마 겁나 알아봤을 때 계단 오를 때가 제일 심한 것 같아 응 그거랑 입구 지나갈 때 문 같은 거 아 아 편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영감 노방이 들어간다 진짜 찾았다 하나하나 쪽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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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보여요 일단 도로에 도로는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는데 도로에 범울 사이 그건 누군지 모르겠고 3점 찍을까요 아 오토바이 아이씨 여기있다 여기가 터질라는거다 글자 잡았어요 아이씨 여기 사배하나 남았고 아이씨 깜짝이야 너무 놀랬네 개감놀 아 진심 놀랬다 저 소연기 하나 나 지금 필요하면 먹어 아 진짜 놀랬다 오토바이 갑자기 여기 사배하나 남네 형 발소리 내거 아니고? 나 지금 움직이고 있어 형 발소가 인가? 아 오토바이 나 지금 수젝 좀 나갔습니다 룩이 없나 해? 여기 여기 없어요 아 저거 막 혼자 움직여 아 딱했나 사회세계에 숨겨놈 나 지금 이일이 지금 제대로 안털리인거 같은데 안털렸어 어 버깃썰이 지나가요? 뒤쪽으로? 지나가요? 뒤쪽으로? 안 맞고 털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털건들지? 타고파를 주시오 나를 타고파를 쓰고 싶다 됐다 왜 맞을려 저게 침이 겁나 많아 왔다고요? 7mm 5mm 갔나? 아직도 배율이 졸라 많아 4배 5개 4배 5개 8배 2개 큰집 누가 털었네 난 아닌 큰집에 상독이 있네 털었다며 응 저 방 하나 문 안 열었길래 열었던 상독이 있네 헐 카카오 카카오팔 자 빈민촌 우리 이동 저 카카오팔 잡아먹어야 되나? 아 빈민촌이 아니네 교회네? 교회야? 교회 뒤쪽 아 나 아직도 엠심료인데 스칼 안나오나? 스칼 줄까? 아니 형 써야죠 나 엠심료 없는데 다시야 소리 거기 줘 바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버기 사운드 여기 떨고 날까? 네 언덕 쪽 차고인가? 그쪽에서 지금 샷건 오케이 공격 사운드 도착 공격 공격 형 형 m16 가져가요 난 m16 있어 아 있어요? 응 m16 저거 봐 할배 하나 가져가요 아 좋아 줘 여기 수련기 떨어놨다 멀다 우리 거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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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갈게 네 기하하고 있네 겁나 좋지 고마워 고마워 여기 사라졌다 밖에 터틀라네 다시야 다시야 옆에 첸 어디 옆에 뒤에 도로에 아 네 다음에 내가 운전해야겠네 뒤에 있는 사람은 총 맞으니까 여기 있네 주중도시로 가려구요? 잘못 왔어. 형 품찌근데 반대쪽입니다. 야 이 차라리 떠가볼까? 됐어. 네? 차라리. 앞에. 앞에. 친구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다. 새끼들 고급 쳐다보고 있었어. 새끼 있다. 아이 대가리 찾았네 이거. 그냥 써야겠다. 어. 새끼가 하나 떨고 기여 드세요. 있어 있어. 새끼가 하나 있어. 아 애들 카고파라 없나? 엠포다 엠포. 엠포 내가 쓸게. 아 이 새끼들 뭐 아무것도 없네. 아 구성이 겁나 무거운가? 아이씨. 그러게요. 겁나 무거운가 본데? 아니. 쟤네 아까 우리가 버그 터트려가지고 밑에서 쪄고 있었나 한번? 그랬나보다. 한 놈 쪄고 한 놈 쪄고. 네. 차 지나가는 소리 듣고. 대머리판 하고 아까 다 버렸지? 네. 아 팔베가 겁나 무겁구나. 어. 팔베 무거워. 에스방향. 자시아 소리. 졸라 멀리. 카페. 한 번 더 버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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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염지국도 없네. 뭐 보고 있냐? 고라니 오나 안 오나. 고라니 오나 안 오나. 네. 안 보였어. 아마 지나간 다음에 떨권나봐요. 뭔가. 어우. 저 멀리 고라니 있다. 졸라 뭔데? 어디냐면. 요. 집 방향으로 하나 간다. 집 뒤로. 어디? 지금 핑 찍은데. 그래서 누가 지금. 누가 죽였어. 지금 쟤네. 아. 보인다 보인다. 왔다 갔다 하는거 보인다. 응. 저 산쪽에. 어. 산쪽으로 도네. 산쪽으로 도네. 아. 나 그냥. 줌했는데. 지나가는게 보이더라구요. 줌 안하면 안보이고. 어.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더라. 그거 보고 알았으. 가을. 가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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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필요 뒷담 봐줘야돼 이제 네 어그로 끌었으니까 오고있습니다 아 언덕 뒤에서 오는 애들은 없나 있을텐데 강남쪽에서 오는 애들이 있을 법한데 지금 다시아가 다 안가봐요 그쪽에서 오는 애들 가깝다 120미터 응 120 어 어떻게 갈까? 걸어가자 아니면 집까지 차 끌고 가든가 집에 몰릴텐데 그 다음에는 개월치라서 차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차 갖고와 내가 차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던데 나의 불신이 좀 있었던데 좀 시끄러워 라인에 걸쳐 파란팀 집에 가요 집에서 싸웁시다 안 털렸는데 안 털렸다고? 네 겁나 깨끗한데? 안 털렸어 신기한 일을 쎄 여기가 안 털리다 내가 Angel 28 Loions 도에 왈팀 아 움직이ner 지금 중 2 왈팀 나 으 까 두 원 싸우장 저기 일 10 이런 blowing 이런 아, 공기. 딱이자. 아, 팔벡 그냥 버릴까? 팔벡 그냥 버려야겠다. 아, 깜짝아. 어, 뒤쪽에서 한 놈 뛴다. 온다, 우리 쪽으로. 형, 우리 집 쪽으로 하나 와요. 네? 어, 나무 때문에 지금 가렸어. N방향. N방향. 하나야? 네. 아, 엎드렸어. 안 보여, 내 쪽에서는. 안 보여. 하나 진입. 나 진입. 수류탄으로 사망. 오케이, 바로 사망. 범의 에이스에 티봐라. 왜요? 엥미사고. 헐. 엥미사고는 필요 없다. 한 놈 어디 있지? 한 놈은 모르겠다. 아, 이 쪽인데. 여기가 스파이네. 형, 3뚝. 여기 새 거. 3뚝? 네. 뚝배기 안 터뜨리는 게 잘 되네. 어이, 겉바 차 갖고 오길 잘했어. 개월치 지나가야 돼. 알았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앞에 보고 두 개 떨어지네, 그러고. 아, 씨. 그냥 왼쪽으로 산으로 갈까요? 오른쪽 산으로? 아니면 집을 떠돌래요. 아, 집은 아닌 것 같아. 산으로 갑시다,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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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차 잘 이용해봐. 장차 잘 이용해봐. 어이, 씨. 아, 두 개다. 오, 이길 뻔했어. 한 놈. 이길 뻔했어, 오. 아, 씨. 여기 빨간 맛이 여기 떨어져 있어. 두 개다. 먹을까요, 그냥? 먹고, 모르는 곳에 가서. 지나가, 지나가. 갈자. 넘어서, 넘어서. 왼쪽으로. 나이스, 쳐야돼. 나이스, 쳐야돼. 아, 그거. 나 진짜. 와, 오는 거 보고 수류탄 굴리는데. 와, 대박 씨. 대박 씨.